이 옷 서른인데 니들 이제 뭐하고 살거냐? 뭐하긴 뭐하냐. 술이나 먹고 다 집에 가서 똥이나 싸야지. 아휴, 병신. 나 내일 만나기로 했어. 이거 어디서 많이 먹는 거 같은데? 사랑은... 소상의 연속이야. 엄마, 아빠가 나 팔아먹으려고. 이게 니들로 되는 노는 걸로 뭐야? 넌 뇌가 없냐? 이 새끼는 머리도 짝퉁 금발이면서 옷까지 짝퉁을 입냐? 몽고반점 아니야. 여기라 떨어져라! 나! 아아! 으악! 으악! 앗! 아! 너리너희입니다. 메이더 퍼스트 비인 유! 태어나서 미안합니다.